여기 있다. 아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되게 잘 익었다. 그치. 이거 진짜 이쁘게 익었지. 예스. 난 에스프레소 라떼. 이쪽에도 있다. 여기 앞에 많아. 뭐야 얘. 도롱룡같이 생긴 애 지나가는데. 여기. 갈색 여기. 뭐. 여기 도롱룡같이 생긴 애 있어요. 어 진짜. 도마뱀이야. 어 진짜네. 봐봐 봐봐. 진짜 도마뱀. 여기 여기. 너무 귀여워. 안녕. 안녕 알로. 나 지금 부모니 완전히 그냥. 장난 아니야? 완전 그란데 사이즈. 이거 그란데 사이즈 가지고. 커피 지금 한 7잔 나오겠는데. 그래? 그 정도야? 나 이만큼 넣었어. 엄청 많이 넣었네. 출발. 출발. 과연. 경만족 일행들의 오늘 저녁 식사는? 과연. 어? 들려. 폭포 소리. 폭포 소리. 오. 폭포는 아직 안 보여요. 엄청 큰 폭포인가 본데? 소리가 엄청 커. 우와. 우와. 저기 봐봐. 이뻐 이뻐 이뻐. 우와. 예쁘다. 우와. 우와. 진짜 이뻐. 반짝해. 우와. 영화에서 나오는 거 같아. 영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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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야 이거. 우와. 우와. 시원하겠다. 대박. 우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물 좀 깨끗한데. 진짜 예쁘다. 예뻐. 완전. 우와 진짜 멋있다. 워터파크 따로 안 가도 되겠네. 약간 노천탕 같아요. 레드카펫을 이렇게 착 가면 출력 깔리는 그런 느낌 있죠. 그런 것처럼 너무 멋있었어요. 무슨 영화에서 나온 폭포 같았어요. 거기서 진짜 보시는 영화 찍을 수 있어요. 그 정도였어요.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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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. 거기에 되게 오묘하고 되게 신비로운 분위기가 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. 너무 예뻤어요. 무슨 산실령이 나올 것 같던데요. 거기는. 약간 그 도끼 던져주면 약간 산실령 나가서 이곳이 이 도끼냐 할 것 같은 그런. 그런 뽀뽀 저 처음 봤습니다. 와 그림이다 그림. 야 저거 탈 수 있겠다. 니클럼틀럼? 탈산틀럼. 동화같이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을 뺏겨버린 YB팀. 과연 이곳에서 먹거리도 구할 수 있을까요?